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와 am매니지먼트가 함께 만들고 있는 am리포트라이브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 am매니지먼트의 엄승재입니다. 네. 자기소개는 직접 하는 걸로. 저희가 지난주에 am매니지먼트와 리포트라이브를 한 번 쉬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드리고 하필이면 근데 그 사이에 한 열흘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상당수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전에 분석했을 때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고향배 애널리스트님께서 3만 8천 달러 위로 마감을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분석대로 크게 상승해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예상보다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큰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한 3, 4일 동안 억수로 올랐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무빙이 그렇게 하루에 막 6% 이렇게 막 오르는 거를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트위터 X에 보면은 불장이 뜬금없이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만 8천에서 3만 9천을 이제 등반을 하느냐 정복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가 순삭된 것 마냥 4만 1천에 올라가 있고 뭔가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비트코인이 아사갔다. 아사갔다? 아사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호모 호소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도 되겠냐? 시작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면서 시작하죠. 네. 뭐 일단은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높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제 기간이라고 치면은 이제 내년 반감기까지가 되겠죠.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듯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수렴도 하고 등락도 보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보고 있다. 이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안의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펼쳐놓을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면서 아무도 채팅을 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채팅도 많이 해주시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코인이나 토큰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저희는 차트 분석으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도 차트 한번 열어갖고 어떤 게 좋은 상황인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암호화폐 히트맵을 좀 보면서 24시간 동안 어떤 무빙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이제 트레이딩뷰의 암호화폐 히트맵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티커들 모음인데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빨간색을 띄고 있습니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24시간 동안 1% 좀 못되게 신기한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0.65% 빠진 상황 지금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아마 저 기준이 오전 9시 일복 마감 후에 퍼센트를 나타낸 거고요. 지금 일복 마감 후에 약간의 조정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일복 마감이 됐으니까 전날이죠. 전날은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복 마감 자체는 굉장히 좀 강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약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이따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파란불 보시면서 미국 기준으로 파란불 플러스죠. 플러스 보면서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입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살짝 빠진 4만 1,7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간만에 2,200달러 이걸로 올랐고 한화로 따지면 300만 원을 드디어 잠깐 터치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더리움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실 그 전에는 이더리움이 크게 좀 매수세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 넘고 또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이더리움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오르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은 많이 크게 변동성이 없었지만 이더리움만큼은 비트코인을 잘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사실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 진짜 약간 완연한 상승장의 초입에 좀 도달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더라도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올라도 이게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이 막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이더리움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 이제 한 8월, 9월부터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굳이 이거를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도 되는 단계에는 온 것 같습니까? 네. 그전에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패턴상 뭐 여기 자리를 돌파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그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구간에서 만약에 혹시나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홀더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도 넘어선 상태 그래서 상당히 시가총액 자산 순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봤을 때는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까지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뉴스도 보고 이제 매크로 상황도 좀 볼 텐데 그거는 뒤로 좀 미루고요. 가로 비트코인 그냥 차트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트코인은 현재 일봉 차트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그걸로 비트코인 일봉 차트 이 검은 가로선이 이제 3만 8천 달러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영비님께서 말한 3만 8천 달러를 이렇게 일봉 마감하고 나서 사실 그 이후로도 크게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약 한 3천 7백 달러 한 4천 달러 가까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도 한 8%가 넘게 정도 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까지의 상승은 기존에 이 어샌딩 형태의 상승 패턴이죠. 이 어샌딩 형태의 목표가는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추세를 만들면은 그렇죠. 고점은 계속 이제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점은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추세고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피아노 배울 때 우리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네. 상승삼각형이라고도 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이 높이만큼 상승을 다 도달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일복 마감까지도 굉장히 장대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4만 3천 달러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승하려면 지금이 아까 이제 4만 1,700선이었는데 네. 4만 3천 선, 43K를 뚫어야만 한 번에 이제 추력이 더 생길 것이다. 네. 지금과 같은 지금 이제 가속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약간 급등 형태로 올랐잖아요. 네. 이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기간 내에 4만 3천 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4만 3천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음 4만 7천, 4만 8천 달러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4만 3천 선. 저희가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한국 시간으로 제가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잠깐 확인을 했더니 4만 2천 한 3백 5십 달러. 그래서 큰 포모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를 했는데 여지없이 한 번 이렇게 뭔가에 닿아서 떨구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저항이 생긴 구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차 틀어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도요. 결국에는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4만 3천 달러는 결국에는 이 꼴이에요. 이때 당시에 내려오면서 이게 언제죠? 이때 당시는 2022년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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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에 한 번 반등을 크게 시도했다가 내렸어요. 그때 당시 여기 저점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점입니다. 마지막 고점. 2022년 4월 18일에 고점입니다. 이 고점이 4만 2976달러여서 사실상 이 4만 3천 달러를 돌파를 해줘야만이 다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4만 7천 달러, 4만 8천 달러까지도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때의 하락장, 21년도부터 진행된 하락장에 대한 50% 부근이고 4만 7천 달러는 약 한 61.8% 정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현재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구간에는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4만 3천 달러를 돌파를 해줘야만이 다음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상승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앞서서 정고점이 2022년 4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최고치를 찍고 재작년에 이제 디파이가 무너지면서 흘러내리던 시작점이 그 정도였던 거죠. 이제 4만 2천 9백. 그게 4만 3천 달러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고점인 그 레벨을 뚫게 되면 이번에는 아예 한 번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추력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4만 7천 8천 달러 정도까지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그럼 지금 자리에서의 신규 진입은 어떨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사실 비중 있게 들어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이 4만 1천 7백 선인데 지금은 이제 송승자 애널리스트도 함부로 손을 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약간의 조금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해서 확실하게 이제 4만 3천 달러 위로 그러니까 이전에 연계인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3만 8천 달러를 강하게 돌파 마감을 하면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만 3천 달러를 돌파 마감을 해줘야 또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돌파 마감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지금 현 구간에서 일정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 상승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 고용빈 애널리스트가 나오셔서 저랑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주 금요일 날 JJ 크리프토라이브 플러스에 화상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도 워낙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연결을 급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3만 8천 500선을 뚫고 3만 9천을 가면 지난주 토요일 기준 아침에 일복 마감이 되면 4.44K를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 진행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4만 1천 700선이고 4만 2천만 터치만이 또 내려온 거니까 한 2K 정도의 마진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 자력으로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차트에서는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이때 당시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때 3만 달러, 3만 5천 달러죠. 이때부터 만들어진 이 하나의 저항 추세선이 하나 생겼어요. 빨간선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단기적으로 또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형태로. 네. 보시면은 이때 한번 저항을 맞았고 이때 또 추가적으로 맞았던 이 부분에서 지금도 저항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저항 때가 지금 추세선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발생은 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4만 1,700달러 이 정도에서 비중을 딱 실기에는 리스크하고요. 네.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올 것도 대비를 해서 좀 분할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이런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승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4만 1,700달러와 지금 저항선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일정량의 비중을 좀 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워낙에 뉴스들이 4만 5천 달러는 기본으로 갈 것이며 5만 달러는 갈 것이라는 저희 조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참여자의 절반가량이 5만 달러 이상은 그냥 간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내년 반감기까지 해서. 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사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사도 되는데? 네. 사도 되는데 만약에 5%, 10% 조정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그냥 그냥 쿨하게 넘길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쿨하게 넘기지 못하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아마 또 흔들려가지고 또 저점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차라리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지향하느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매매 전략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을 봐서 내가 장기적으로 나는 홀딩할 생각이야? 라고 하면 차라리 뭐 어떤 특정 구간에서 기간별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나눠서 분할로. DCA 스타일로. 네. 그냥 그런 스타일이 아마 더 나을 겁니다. 현재 추세에서는 뭔가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가서 먹기보다는 DCA 방법으로 매집을 해갖고 장기적으로 큰 상승이 왔을 때 터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이 한 번은 오겠죠? 네. 온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일단은 4만 3천 달러를 못 넘기고 조정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저는 4만 달러 정도까지도 한번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4만 달러 부분까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 급하게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횡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랐어요. 그랬다는 거는 지지해줄 만한 매물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약간의 횡보를 보인 4만 천 달러 정도 초반. 4만 천 달러 정도. 초반 여기에서 지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4만 달러 그냥 초반까지도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화면상으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거든요. 지금. 지금이 4만 천 칠백인데 4만 천 초반. 4만 천 이백에서 한 오백 사이. 여기서 이제 어찌 되도 횡보를 한번 해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면 4만 달러 초반까지 맬릴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애매한 게 그때 매수세가 강하게 또 발생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만 달러 초반도 사실 지지 못하면은 충분히 그 이하 3만 9천 달러대도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많이 오른 만큼 조정폭이 또 강하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만 천 달러 이상에서 좀 지지 받는 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탈이 되면은 다음 이제 4만 달러 초반에서 3만 9천 달러 후반 정도까지 열어두고 거기에서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싶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전략을 취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송승재 CEO의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워낙에 월요일 화요일의 급등세. 저희가 JJ 크리프토라이브에서 이제 일복 마감을 토요일날 하는 걸 보고 오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오후,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실상의 급등 그 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다못해 캠핑 가신 분들, 많이 주무신 분들,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미 나의 손을 떠났다. 그러면은 이제 입 벌리고 기다리면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냐. 그것도 사실 궁금해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추세가 터진, 추세가 강하게 분출이 된 장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탈자리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사실 지금 현자리에서 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여기서 만약에 한 4만 달러만 가도 사실 공포스러울 거거든요.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4만 달러 가면 이제 3만 9천 달러 바라볼 거고 3만 8천 달러까지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면서. 그러면 정작 거기서는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산 물량을 또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조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 내 물량만 조금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한번 좀 기다려 보거나 대신에 우리가 기준선은 있잖아요. 4만 3천 달러까지라는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만 3천 달러를 강하게 돌파 마감을 하면은 거기서는 그냥 한번 좀 일부는 사볼 수 있죠. 오히려 따라가 볼 수는 있죠. 가격대는 비싸져도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매출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손익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4만 3천 달러를 돌파 마감을 했을 때 4만 7천 달러, 4만 8천 달러 정도까지 구간이 열리는 걸 기대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손익비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따라가 볼 수는 있죠. 이제 남은 거는 12월 한 달의 여력입니다. 물론 최초로 그거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나 기사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느냐. 지금이 12월 첫째 주인데 말입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S&P 500 관련된 이야기에 산타랠리 관련된 키워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BTC랑 이더리움은 가능성은 엿본 것 같습니다. 12월 되자마자 마치 옵토버의 기세를 11월 초에 했던 것처럼 지금 한 번 튀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차트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네.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2월 동안에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빠른 기간에 4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 연말까지도 계속 쭉쭉쭉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4만 3천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바로 수직으로 또 오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또 기간 횡보를 할 거거든요. 대신에 그 기간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알트코인들이 초반에 BTC가 오를 때는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다가 뒤늦게 좀 불붙은 경향들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어제 사실 저녁까지만 해도 오후 정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지만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많이 못 따라 붙었어요. 상승력이. 근데 어제 늦은 밤부터 오늘 새벽 정도까지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슬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약간 한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력을 지금 뽑아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현재의 구간에서 횡보만 해준다면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좀 눈치 보지 않고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보고 알트코인들도 관심을 한 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 추천 종목 알려드리려고 계속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차트를 분석해드리고는 있으나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만 이따가 추천하실 거 하나는 갖고 나오셨죠? 네. 관심 두고 있는 거는. 네. 한 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러면 BTC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그럼 4만 4천, 3천 넘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4만 7천 달러 정도까지. 4.7? 아, 47. 네. 그 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내러티브 토큰, 내러티브 코인, 스택스라든지 이런 레이어 2를 표방하는 그런 코인들도 차트로 봤을 때 뭔가 답이 나오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스택스요? 스택스 한 번 볼까요? 스택스 원화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스택스 한 보죠.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스택스. 스택스는 거의 뭐 발로 갔네요. 네. 이미 많이 오르고 있네요.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미 많이 오르고 있네요. 스택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워피트 원화 기준 차트로만 보면요. 우선 이때 당시 2023년 초죠. 1분기. 올해 1분기에 강하게 한 번 상승을 뽑아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패턴상으로는 쌍바닥 형태라고 하는데 오른쪽 이제 오른쪽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들떠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서 봤을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이런 피부나치를 그어봐도 지금 이제 저항자리에 도달은 거의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사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뭐 다음 2천원 정도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의 주봉이 있잖아요. 주봉을 조금 유심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스택스가 지금 현재보다 약간 거래량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장대 양봉 수준에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주봉 마감 당시에 가격보다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의 무빙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죠. 네. 비트코인 내러티브 코인들 뭐 하다못해 이제 캐시 뭐 이런 것도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멀티플라이의 두세 배는 무조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고민은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생겼을 때는 그만큼 더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참고를 하시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뭐 레이어 2의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금융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스택스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비트코인 관련된 오디널즈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스택스이기 때문에 스택스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잠깐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싫어하던데 신기하다.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 빼고 다 싫어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 놔둬야 된다. 라는 게 그분들의 입장인데 근데 또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것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리프를 좀 볼텐데 리플 참... 리플 참... 리플 참... 리플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